오늘도 거실에 뭐야 너무너무 달란 우리 가족들 아빠 맘마 조금 특이하긴 해도 정말 정말 멋진 우리 가족들 아빠 맘마 서로 화목한 것이 제일 중요해 큰 소리도 나고 웃기도 하고 다들 놀러 와 봐요 우리 집에 언제나 정말 즐거워 아빠 맘마 언젠가 새로운 길 떠날 그때까지 서로를 꼭 끌어안아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